충남시는 소위 좌파 진영에서 교육감 선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시의 차이집. 충남시 교육감의 여러분들 차이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 그냥 번뜩 정신이 들어야 되죠. 조작했구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좌파 후보는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15개의 이름 충청남도의 군시 단위에서 모두 다 뭐죠? 좌파 후보는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통계적으로 2분의 1의 15성입니다. 15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정신 나간 확률이죠. 이런 것을 보고도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더 심하게 조작했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크죠. 예산군 김지철 진보 플러스 6.7 이병학 그 다음에 뭐죠? 청량군 플러스 뭡니까? 3.9 홍성군 플러스 6.3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연값에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수렴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수치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0.1.8, 0.4 왕조 이동이 조금 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막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뭐죠? 아, 충청남도에도 한 10% 정도 조작을 했겠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병학 후보하고 조영종 후보를 합쳐가지고 한 10%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김지철 후보한테 넘겨졌겠구나, 좌파 후보한테 넘겨졌겠구나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상을 여러분, 저 좀 상시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입니다. 울산시는 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군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전통적으로 좌우의 차이값이 착하게 일치하거나 유사한 데칼코마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좌우대칭에. 왜 그런가 하니까 특정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만큼을 다른 후보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동단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동단위를 다 합치게 되면 구단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수치가 똑같고 이름이 일치합니다. 노오키 후보는 좌파 후보고 그다음에 김지영 후보는 소위 보수 후보입니다. 울죽은 노오키 플러스 2.6 김지영 마이너스 2.6 북구 플러스 3.9 김지영 마이너스 3.9 동구 플러스 1.3 김지영 마이너스 1.3 남구 민주당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국힘당 중구 플러스 2.1 마이너스 2.1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수치가. 좌우가 수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동단위별로 김중하 후보한테서 한 10%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후보인 노오키 후보가 그냥 가져가 놓으니까 여러분들 동단위별로 다 합치면 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합쳐보니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또 차이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만 퍼센트가 아니고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뭘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고 팀 21인님이 공정과 상식 좋아하네? 맞죠? 말장난들이다. 공정과 상식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쳐 닫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싹수와 놓으란 거죠. 보면 모릅니까 그냥? 가는 게 딱 그대로 보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합니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북구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동구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남구 플러스 3.8 마이너스 3.8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작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국회의원 선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뭡니까? 좌우가 똑같은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돌리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는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다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에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서울대의 통계학과 맹해 교수님이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에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뭐죠? 봉오리가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플러스 몇 퍼센트 한쪽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게 조작인 거죠.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처럼 영값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들이 중집해서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처럼 조작을 하게 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나누어진 봉오리가 두 개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두 개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좌파 교육감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한 확률은 울산시 중구는 13대 제로입니다. 13개의 여러분들 은명동에서 다 좌파 교육감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다 어느 단위에 돼야 됩니까? 구단위, 구단위 밑에 동단위로 다 조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동단위로 그려보면 비슷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건 천 퍼센트, 만 퍼센트 뭐죠? 전산 조작에 의해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수치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7, 플러스 뭐죠? 2.8, 마이너스 2.8.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좌우에 똑같은 수치입니다. 울산시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13개 동에서 모두 다 좌파 후보가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치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조작률은 좀 낮지만 3% 서남동 좌파 후보, 김중호 후보 마이너스 3%, 수함동 플러스 2%, 마이너스 2%, 대현동 플러스 3.3%, 마이너스 3.3% 이렇게 차후대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수 후보에 이런 표를 동단위로 뺏어가지고 좌파 후보와 함께 넘겨줬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안 했더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의 울산시 동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좀 5대4, 비등하게 나왔네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5대4. 그렇지만 수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5대4로 나왔지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값까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만 퍼센트입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행위입니다. 이건 자연수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 숫자에서는. 전남, 전북 여러분들 수치 보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울산시 북구는 7대1입니다. 7대1 이렇게 나옵니다. 7대1이라도 뭐죠? 예외적인 경우도 다 수치가 일치합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울산시에서. 교육감 전국의 광력단체장 교육감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그걸 훔치기 위해서 울산시의 5개 구, 중구, 남구, 북구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훔친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여름 선거를 우리는 분석을 종로구만 했지만 종로구에서 조전혁 후보의 표를 50% 빼앗았는데 거의 대부분 50%를 빼앗았을 겁니다. 종로구, 중구, 성동구 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참 이 중차대한 일을 두고 참 침묵하는 누굽니까? 그 사람 윤석열 씨도 참 앞으로 어떤 운명에 차게 될지 참 퀘스전 마크입니다. 다음 경남시 교육감도 여러분들 좌파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차이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시 교육감 선거 차이값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좌우 대칭에 좌파 진영은 항상 플러스 값, 보수 진영은 항상 마이너스 값, 그리고 좌우에 플러스 퍼센테이지하고 마이너스 퍼센티가 예외 없이 21개의 지자체에서 다 동일합니다. 또 어김없이 우편투표, 일명 관외 사전투표가 더 조작이 심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단 한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자체 기준으로 21대 제로 확률이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보시죠. 산천군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거창군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합천군 플러스 5.1, 마이너스 5.1.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남해군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하동군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친 모양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상적인 선거인 2020년 4.15 당시에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작을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선거에 조작을 한 것이고 경상남도 교육감선거라는 것은 그냥 경상남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상황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한글자막 by heinOK 한글자막 by различ awakened